다이어트 디데이 31 어제 아몬드브리지 넣고 얼려놨던 요거트 단백질 쉐이크 점심은 통밀빵에 잼에 단백질 아이스크림 현미밥이 질릴 때는 통밀빵으로 대체해 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을 때는 단백질을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먹어보기 밥 다 먹고 저녁에 학교 가서 먹을 도시락을 쐈어요 양배추 얇게 썰어주고 후라이팬에 올리브유 살짝 다진 마늘 1큰술 넣고 마늘기름 내주다가 얇게 썬 양배추 투하 그리고 굴소스 1큰술 근데 저 지금 오른팔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무튼 기름뺀 참치 넣어주고 잘 볶아주면 완성 학교 가기 전에 교통사고 난 거 물리치료 받으러 왔어요 한동안 웨이트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우울했지만 저 최대한 빨리 회복해볼게요 저녁은 양배추 참치 넛밥에 계란후라이에 총각김치 아까 점심에 만들어 왔던 건데 이거 레시피 진짜 맛있어요 과제하다가 밥 먹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야작하다가 탐스 제로에 프로틴치 탐스 키의 맛 진짜 맛있는데 이게 어떻게 당뇨 0포지? 다쳐서 헬스는 못 가지만 학교는 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감사합니다